신규 호위전장 리알토 오오와 여기 거기네 그거 응징의 날 예쁘다 생각 들었었는데 이렇게 엄청 예쁘다 근데 약간 심지어 건축으로 어 이거 예쁘다 이거 짓고 싶다 어 여기 빠지면 죽나? 여기 들어가보샘 여기 들어가 봐요 오오 야 재밌다 아이 손 흔들어주세요 아이 이제 남은 딜러 3개 남았는데 다 어렵지만 특히나 파라는 좀 너무 모르겠어요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예측샷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맞추는 거 자체가 힘들고 연료를 그거 뭐야 유지하는 게 힘들어 손브라는 손브라는 맵이 파라도 뭐 그렇겠지만 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거점 지키는 맵에서 좋았던 것 같은데 거점에 그냥 우리 이쪽에다 이거 던져놓고 나가서 싸우다가 여기로 들어가고 하나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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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데도 괜찮지 않나 하나무라나 그 지브롤터 수비 중간 거 먹어줘야 되지 않겠니? 그치? 이걸 먹어줘야 애들이 많이 힘들 것이야 자 또 뭐 먹을 거 있나 보러 갈까요? 이미 들어왔네 얘네 이거 이거 나이스 5 8 7 6 5 4 거기가 거기였네 하나 라저 해킹하고 뒤에 뭐지? 한조인가? 어우 무서워라 이거 어디다 던져놓는 게 좋나? 여기가 좋나? 너무 뭔가? 멀지 않네요 10초 너무 쫄았어 그죠? 이렇게 빨리 나갈 것까지는 안 나는데 꼬돌게 안 보이네 아무도 여기는 여기까지 거리가 가까워서 미리 안 쓰고 들어가도 될 것 같지? 이것만 이것만 해놓고 아직도 궁이 안 켜졌어 아 여기 해킹 안 해놨나? 풀린 것 같다 그죠? 나이스 다시 던지고 오자 아야 아프잖아요 아 잘못 눌렀어요 아 들어가서 해킹했었어야 됐는데 우리 호응할 사람 없지? 국 날렸네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났다 이거 잘라 개구리 해킹 치명적일 텐데 이 자식 엄한 애를 이렇게 했네 너이스 안녕 같이 가자 아까 딱 봐도 호응할 사람이 없었는데 그냥 써버렸어 국 쓰면 안 되는데 그죠? 아이씨 거의 해킹인데 얘들아 좀만 그래 저기 시간 쓰지 말자 나이스 나이스 9 8 7 6 5 4 해킹했다 아이 호호 어 멍스 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사실 잘 모르지만 조금 기다렸다가 해킹을 좀 더 잘 한번 써보자 맵은 괜찮네 맵에 이게 좋네요 화이팅 스프레이 멋있다 아 여기도 좋다 여기도 좋아 자 일단 여기 여기에 킹 하나 하고 그다음 저기 위쪽에 그다음에 저기 위쪽에 이거 하나 하고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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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조 있어요? 아이씨 오오 잘 벗었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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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안 하고 온 게 컸네 안 하고 온 게 자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해킹하러 갑니다 아 이동 못했어 최대한 빨리 누른 것 같았는데 아 여기도 뭐가 한 게 있구나 됐다 뭐가 났어요 꼬 돌게 꼬 돌게 끝났네 위치 변환기 설치 완료 애들 많으면 한번 쓰자 누구야? 보자 보자 한번 가볼까? 별로.. 아 없네? 애들 많으면 한번 쓰고싶다 멋있게 좋아좋좋.. 지금이 챔챔야 챔챔챔 챔챔챔챔 챔챔챔챔 나이스아 석양해킹 이거 다음에 할게 없네 여보 하이 드럽게 안 죽네 진짜 아이 뭐해요 아이 여기 튕겼어어 튕겼어어엌 튕겼어여 튕겼어엌 햇기갯쏌 야 이씨 나이스 못 재요 얘 죽입시다 나이스 어 나 봤네 어디 계신가 석양 쓰려고 그런다 아 석양이 아니라 뒤에서 오고 있었어 아하하하 하하하 하하 들었는데 하하 들었는데 당했네 미안해요 제대로 할게요 아니야 우리 먹고 있다 나 보고 싶었어 울지다 패킹 시작 응 에이 승리 하하 아까 궁은 잘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하나도 해치우지 못했어 자 다음이 트레이서죠 트레이서 하러 가겠습니다 이제 트레이서 그리고 파라 남았습니다 트레이서 할 때 가장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빨리 끝내죠 하 왜 아 다행이다 나 또 5인큐인 줄 알았네 흐흐흐흐흐흐흐 이걸로 할게요 트레이서의 이 전멸 옆으로두 쓸 수 있고 뒤로도 쓸 수 있는데 어 사실상 앞으로 밖에 쓰지 못하는 현실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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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행 되게 장전이 금방 되긴 한다 자 어? 왜이렇게 빨라 예에에이 저거 뭐야 한조인가? 한조 있어요 한조가 어모하고 있어요 아니 뭔 튕겨내기가 저렇게 빨라? 한조 아니 겐지가 너무 잘하나 본데? 일단 들어갈게요 어? 왜이렇게 어? 왜이러해요? 그러지마세요 흐흫 전 약하다고요 죽여주세요! 흐흐흐흫 흐흐흐흐흫 아 이거 하나 꺼야겠다 칸조 갈래 화살 대신 저거 뭐 퍽퍽퍽퍽 쏘는걸로 바뀌었는데 여기로 들어왔나봐 흔들리기 안쓰네 쓸 법한데 뭐야 어디간거야 빠졌어요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어어어 아 붙여야되는데 뭐다 붙이지 어? 아 죄송합니다 제가 내가 자르고 올게 아 제가 궁을 거의 안썰어가지고 나이스 튕겨내기 앞으로 가고 아 이걸 내가 먹었어야 됐는데 침착해 침착해 다시 숨쉬고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아 콩순이 냉장고 콩순이 냉장고 콩순이 냉장고 내가 부신다 우리 애들이 아 우리 애들이 여러분들 우리 팀들이 잘해서 자연스럽게 타고 가는 그림이네요 아 예쁘다 음 심지어에서 이런거 한번 정원 한번 만들어 볼까 힐링 워치 힐링 워치 우리 팀들이 잘하면은 뭐 화가 날 일도 없어 이들은 화가 날 수 있지 내가 못해가지고 어 하지만 다수가 잘하면 모두가 어 행복하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거의 없다 흐흫 흐흫 4 3 2 1 9 2 2 4 2 3 5 4 이런 허허벌파는 별론가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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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했다 너무 손이 흔들리는걸요? 가서 죽이고 싶은데 힐 받았네 미안해요 미안해요 너무 많이 때렸어요 제가 어 나 역행이 없어 어디서 자꾸 힐이 오는거지? 하 이 자식 쏘리 트레이서는 정신을 못차리겠다 아유아유 너무 화면 전환이 빨라가지고 내가 어딨는건지 잘 모르겠어 천천히 하나씩 한번 해볼까나 암살케 약간 유사 암살케 아닙니까 진짜 아우 다시 싸우고 가 Nations 누구한테 쓰지? 자리야? 여기도 먹을게 있구나 정이 어 어 불안해 어 어 미안해요 오 야 저기 아아 아하하 내 궁 무시당한거야? 시간 아우 잠깐만요 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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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 아하하 에임이 좀만 좋았더라면 아 그래 맞아 그럴 때도 있는 거지 뭐 예에에스 예에에스 이제 8화 하러 갑시다 참치님 보고 갑시다 와 엄청 세다 엄청 세 나이스 드디어 마지막 8화입니다 하라는 연료를 유지하는 법을 이렇게 깔다깔다 이렇게 누르는 거 맞나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막상 같이 함께 총을 쏜다 어느새 그냥 꾹 누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게 뭔가 잘 안되더라고요 동시에 할 수 없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라도 할까요 이렇게 이게 아니야 뭔가 살 살 살 살 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시에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맞추는 거 자체가 좀 힘들다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너무 예상해서 써야 돼가지고 날아가는 특히 이렇게 날고 있을 때 날아가는 속도도 있고 탄이 날아가는 속도가 있어서 무언가 어렵다 이쪽이 이쪽이 핫하네 날지 않는 파라 까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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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오시면 지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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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갈래 나갈래 아 흠 트레이서의 위치를 항상 파악하세요 이놈 여기 이렇게 좁은 길이 많아서 맞추긴 좋다 좋아 좋아 아무도 안 죽었잖아 정말 믿을 수가 없어 공격기가 준비됐습니다 아 장지원 이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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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